안녕하세요. 재균관리사 재무회계 강의를 맡게 된 김종환입니다. 이론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OT 들으셨겠지만 재균관리사는 세 과목에 40문제씩 120문제 그리고 150분 한 번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2.5점씩. 재무회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재균관리사 시험이 다 그렇지만 문제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제 받으셨죠? 교제 보고 계시죠? 교제 보면 목차에 보시면 재무회계 이론부터 리스회계까지 17개 장, 17개 파트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골고루 다 나옵니다. 전 파트에서 골고루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균관리사 합격은 방법, 비결 하나, 골고루. 과목도 골고루, 단원도 골고루. 그걸 결국은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아, 깊이는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얕아요.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고 얕아요. 그리고 폭넓게. 우리 시험은 얕고 가늘고 길게 하시죠?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제 제1장 재무회계 이론부터 갈 건데 자, 기본 전제,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정도 내용을 공부하신 분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 딱 보시면 어? 이거 다 보던 건데? 다 본 거죠.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딱 보시면 재무회계 목적 많이 본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앞으로, 그럼 이거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쫙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요즘 바쁜 세상에. 아는 건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서로 시간 낭비죠. 그래서 결론은 좀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이 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 정도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딱 보시면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강의가 몇 시 개는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세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월 재무회계 하나만 상관없는데 세 과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론 강의를 50개씩 한다 그러면 그것만 150개죠. 언제 다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런 내용으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일매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재무회계 이론. 이것도 무조건 매 시험에 두세 개씩. 40문제가 전 단원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매 시험에 두세 개씩 나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의 목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결론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외부 정보 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거. 유용한 정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근데 말을 이렇게 써놨냐.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쪽이 재무성과가 더 좋아. 경영성과가 좋아. 어, 나 여기 투자할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여기는 별로야. 투자한 거 빼야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수탁 책임. 경영자의 책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경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자한테 맡기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받는 거죠. 그게 보고받았을 때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재무보고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은 정보 제공이죠. 외부 정보 유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또 여기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정보 제공. 결국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그냥. 근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 우리 시험 문제은행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가 그대로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채우고. 너무 쉬운가? 너무 쉬운데? 어, 근데 어쨌든 있어요. 여기 가로채우고 여기 뭐 들어가냐? 여기 가로채우고 뭐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로 냅니다. 재무위계는 외부 정보. 외부 보고가 대상이고 관리위계는 내부다. 정보 유용자 외부, 내부.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렇죠? 일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즉 기업회계기준, 국제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원칙이 없습니다. 관리위계는. 그리고 정부의 시간성, 과거지향적이고 이건 미래지향적이다. 내부, 외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재무위계는 화폐적인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위계는 화폐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 정치 상황 또는 경제적인 환경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예측, 분석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냐, 부분별이냐, 부분별이냐, 부분적인 정보냐.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여기는 1년 정기죠. 1년이나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지만 여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많이 보던 걸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아실 거고, 어떤 문제 받자마자 이게 딱 앞에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무위계의 이론이 앞에 있거든요. 그 1번 문제가 이 표가 딱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시작부터 아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념책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 교재 9페이지의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인데 이 개념체계도 무조건 거의 매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한 번 건너 한 번, 두 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개념체계는 모든 우리 회계의 기본이니까. 자,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목적. 개념체계는 회계계준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회계계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재무제표 작성자가 기준이 만약에 없는 거래에 대해서, 미비된 거래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 회계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준 거, 체계를 제공하는 지침이다. 포인트 지침. 가이드죠.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목적.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 즉,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등의 재무보고를 하는 게 일반 목적이죠. 특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이 보던 걸 겁니다. 계속해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회계기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컬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또 눈에 반사 안 되게 종이도 좋은 걸로. 그렇죠? 자, 3번 갑니다. 자, 그다음 목적이 있네요. 여러분 교재에는 가로 3번이 개념, 가로 2번이 목적, 번호가 좀 제가 잘못했나 보네. 그렇죠? 가로 3번의 개념체계와 국제기준의 관계, 그중에 여기에 개념체계는 국제기준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체계하고 기준,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처리라는 준거기준이죠. 그런데 개념체계는 아까 지침이었죠. 가이드였죠. 가이드입니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와 내용과 개념체계 어떤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에서 객관식에서 이걸 돌려서 거꾸로 합니다. 개념체계는 국제기준, 회계기준에 우선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개념체계가 우선이 아니라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도 있고 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제기준의 규정, 국제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 그리고 만약에 국제기준이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에는 개념체계의 가이드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 있고 그리고 4번에 공식 임무라고 돼 있죠. 회계기준위원회, 회계투명성의 기여, 수탁책임보고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기여인데 각각의 뜻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개념체계의 구조 있죠. 구조, 일반 목적,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즉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많이 보던 거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 다음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별표 5조 5억개. 별표 5조 5억개 여기.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뒤에 다시 나옵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죠. 12페이지 나와요. 어쨌든 이거 체계를 지금 보는 거니까 내용은 뒤에서 보죠.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와 공식, 그리고 이익의 측정, 자본유지 개념 이런 식으로 개념체계가 이루어졌다. 어쨌든 이 개념체계, 이 구조화, 특히 여기가 핵심이지만, 여기가 5조 5억개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거의 매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두 번에 한 번은 출제가 된다. 이건 뭐 우리 회계 조금만 하셨어도 많이 보던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교재 10페이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게 일반 목적이고, 특수 목적은 우리가 사실은 안 했죠. 특수 목적의 재무보고는 우리 재무에게 해서 안 했죠. 그건 이제 관리액이라든가 세무신고용이라든가 연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건 안 했어요. 일반 목적입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늘 하던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나 대여자, 채권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핵심, 줄이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그게 키워드, 핵심입니다. 교재 가로 1번, 표에다가 주요 정보 이용자, 투자자, 대여자, 기타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놨는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가로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그래놓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요. 자산이고,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다시요.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 그리고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부채와 자본. 뒤에 다시 나와요. 이건 열심히 안 해와도 돼요.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건 또 침튀기하면서 여러 번 또 얘기할 겁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고, 체크만 잘 하시고. 또 웬만한 것도 제가 올 칼라잖아요. 중요한 것도 따로 이렇게 색깔 표시해드렸기 때문에 교재만 열심히 말하고 다를토록 왔다 갔다. 한 페이지 열 번을 보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회독, 3회독까지는 필수고, 4회독, 5회독 하면 합격하고도 남을 거예요. 어쨌든 표시해드렸으니까 내용을 보시고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 그래서 잘려야 되는데, 그렇죠? 잘려야 돼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서 이건 아까 있던 건데, 잘려야 되는데. 여기서 잘려야 돼요. 그 다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변동,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자본변동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뒤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하단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 써 있는 거기 내용. 아니어도 돼요, 거기는. 외워야 되는 건 제가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외워라, 이건 할 거예요. 외울 건 외워야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외울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4번, 재무성과. 아,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할 때는 경영성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념체계에는 경영성과라고 안 돼 있고, 재무성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성과입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발생기준 회계가 적용된 재무성과. 우리 회계 발생주의죠. 수익과 비용 인식할 때 발생주의잖아요. 기하 얘기하는 거고, 현금으로 반영된 재무성과. 현금으로 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개념체계에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거지. 이거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가로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경제적 자원의 사용. 아까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었고, 여기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 교재 11쪽. 교재를 계속 열심히, 열심히 째려보세요. 자, 가로 3번. 이건 다시 가로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아까 했던 것인, 아, 제가 앞으로 갔나? 아, 순서가 여기 있네요. 자, 다시 교재 11쪽 보세요. 가로 3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표 있죠? 표. 참고하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과 변동에 대한 것은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으로 표. 그리고 재무성과 이외로 인한 변동은 현금으로 표와 자본변동표 이런 식인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념체계에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나중에 뒤에 개념체계하고 뒤에 기준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안 해오셔도 돼요.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은 모든 재무제표에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괄호 4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한계 있죠? 여기는 좀,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한 3천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자, 유용성. 이건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들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유용한 정보 제공,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일반 목적,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투자자이거나 채권자인데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성과가 어떤지 이걸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표나 보괄손님께 안서 현금으로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유용성인데 이건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얘들이 나옵니다. 한계성, 한계성. 나중에 또 비슷한 게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본 게 또 나오고 본 게 또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OTC 간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답이 손들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답이 손들고 있어요. 자, 재무보고의 한계점. 첫 번째,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가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든, 무조건, 항상, 반드시, 또 뭐 없나요? 이런 극단적인 거 싫어합니다. 웬만한 건 다 틀려요. 웬만한 건.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고기업의 가치, 그 기업 가치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그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보고하는 거지 이 기업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 기업의 투자 가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보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중요한 정보,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또 정확한 서술보다는, 중요한 겁니다.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또는 모형에 근거한다. 우리 회계의 한계점, 회계의 단점 중의 하나가 이거잖아요. 정확한 100% 완벽한 서술이 아닙니다. 100% 완벽한 서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은 대손, 감가, 이러면 다 들어봤죠. 대손이나 감가 이런 것도 다 추정이잖아요. 내용 뉴스 몇 년, 잔중가치 얼마, 다 추정이죠. 추정이나 판단,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이런 어떤 가정에 따르는 것이죠. 이런 게 정확한 서술, 100% 완벽한 서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점이다라는 거. 이 밑에서, 밑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교재 11쪽 맨 밑에. 국제기준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국제기준으로 바뀔 때 초반에 많이 나오던 건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원칙. 예전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사례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고 원칙. 원칙만 딱 세우고, 나머지는 재량. 나머지는 각 국가 또는 각 기업마다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재량에 맡깁니다. 재량에.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한번 좀 길게 써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각 기업이나 국가의 성격에 맞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벌이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도 그냥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는, 우리 한글로 돼 있는 눈치.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눈치. 이것도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쓴다면서요. 재벌도 그렇게 됐대요. 외국에는 재벌 이런 체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대로, 대핏줄 이어서 내려오는. 어쨌든 재벌 이런 것처럼, 만약에 A기업과 B기업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다. 그럼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단,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고맙게도. 자, 다음에 공정가치. 이거 되게 나오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공정가치.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쓰세요. 쓰세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석. 주석 공시의 확대. 주석 공시의 확대. 주석. 주기 주석할 때 주석. 주석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게 없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여기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아까 개념체계. 이것도 개념체계죠, 사실은. 개념체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죠. 여기 별표 5조 개죠. 자, 이거는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훌륭한 거죠. 즉, 기본 사전 지식, 회계관리 1급 또는 회계원리 정도 들었으면 이거 딱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훌륭하고 이제 합격하셔도 되고. 자, 근데 머릿속에는 없어도 아, 저거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되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질적 특성.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이 두 가지 무조건 남깁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 또는 충실한 표현이죠.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 그리고 하부 구조,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고도 하고 따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목적 적합성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건 중요한 거죠. 외워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은 구성하는 요소에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밑에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외우세요. 보강적 문제가 가장 쉬운 건 문제 한 줄 답 하나 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은 또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비검적이 외우시고요. 그리고 포괄적 제약 요인의 원가. 즉 정보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원가보다 정보를 얻었을 때 효과가 더 커야 된다. 이게 원가. 반대로 원가가 크다면 이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거죠. 이거 외우세요. 이 그림. 교재 몇 페이지죠 이거? 이거 접어놓고 완전히 외우세요. 그래서 교재 12쪽 위에.